진돗개 허정무 허정무 선수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중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최고의 만능 플레이어 중에 한 명이죠 네 네 홀딩 미드필더 이른 시간에 첫 번째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대단합니다 선수들에게는 첫 번째 슈팅, 첫 번째 패스 매우 중요하거든요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오늘 경기의 첫 번째 슈팅